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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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춥나요? 안추워요 안추워요 따뜻하게 입으셨어요 제일 따뜻하게 입으신거 같아요 이제 주 겨울이 와서요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추운기를 조금 줄일거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법적때문에 기다리지 마시고 감기가 있을거에요 퇴근길은 제가 조금 할거거든요 추운길만 없을거 같아요 그냥 도착하면 저희가 이제 바로 여러가지 있을거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는거에요 오늘도 취소할텐데 들어가세요 저는 괜찮아요 좀 많이 잤어요 일어났다 다시 자고 일어나고 다시 자고 다순이 너무 멋있어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어제 비면을 먹고 잤는데 괜찮나요? 네 어제 비면 먹고 잤거든요 끝나도 배가 너무 고치니까요 네 바로 먹고 잤습니다 네 마침 우리 별료 우리 빡세인 거 됐어? 이쪽에 한글자막 by 한효정